인간기가 침략당해전에 망가내라 이번엔 진짜 침략자가 나타났다 다른건 안되죠? 한번 맛이나 보자 그래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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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짠 이렇게 많이 퍼주는 이유가 있을텐데? 갑자기 이걸 이렇게 준다고? 아이씨 저건 못먹어 아이씨 써 그냥 내가 있을 공간이 없잖아 이러면 비켜 이 그지같은 놈들아 지금 이 앞은 최강의 동물령이 전공하고있습니다 동물령이 어쩌저고 당장 돌아가주세요 꼬꾸대 꼬꼬꼬 빡빡빡빡 당장 돌아가는건 너야 아이씨 뭐야 한번으로 안끝난다고 너? 어쭈 오야아 으하하하하하 쓰자 그냥 뭐야 뭐야 야 아무리 중버스랑을 해도 얼마나 얼마나 많이 하는거야 이거 잔기 왜 이렇게 많이 써 얘 아 오지마 개맞네 진짜 어흑 쒸 조시로 진짜 야이씨 개때같이 많이 오네 어흑 管 조시로 뇌 뇌 뇌 뇌 뇌 뇌 뇌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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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탐방 때문에 탄이 안보여 와우 와우 미친 야우 진짜 갑자기 축생계에서 진짜 침략자가 나타난다니 그 녀석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기를 내가 만들어볼 수 있니 내가 틀어트려야겠지 하하하하 웃음이 멈추질 않는구나 기초의 녀석이 케이키를 쓰러뜨린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어 훌륭하다 기초에게 이끌려다니는 척한 보람이 있었구나 늑대형아 에이 크로코마님 과찬해 감사할 따름입니다 뭐야 누구야 너 그 인간은 아무래도 날 모르는 건 뭐구만 나는 경화조 조장 크로코마 사키라고 한다 경화조라고? 이분은 우리 두봉님이다 경화조는 강제한 완력 준민한 강력 그리고 무한한 용기를 자랑하는 동물형 집단을 말한다 즉 축생기 최강 최강의 조직이다 늑대형의 두목이라고? 무슨 케이키를 쓰러뜨리기만 킥주와의 한패에 한때뿐여 협력하기는 이제 끝이다 내가 그 케이키를 쓰러뜨려 둔 족분에 이제 축생기는 다시 경쟁사로 돌아갔다 이거야 즉 가장 가오빠른 군단 경화조에 처하란 말씀 얼마나 축생기는 모조리 우리 경화조의 것이 될거야 아니 축생기뿐 아니라 지옥계도 어쩌면 인간계도 생긴 거 치료도 남지 않았어 아주 기운차구나 킥주같이 왠지 모르게 싫은 녀석이랑 다른게 고전적이라 기분이 좋아 알고 있겠지 늑대형아 너는 인간에게 온 힘을 나의 협력해서 나에게 덤비거라 아 그렇지 이럴때 이럴때 못 이기는 척 사장놈 머리를 때려야지 그치 안그래요? 유사스로 시진을 처부순 인간의 힘 지르게 첨바패가 소스에게 보여라 아이 별 너무 많은데요? 어? 뭐야 도ką 으 굉장히 헛소리 하지마 아아아옹 halten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미친놈인가? 진짜 미친놈인가 이건? 진짜 하하하하하하하 야 어디서 어디서 초살탄을 쏴 아앗이 nominee onne에에에에에 내 짠기 다.. 내 몸 다 떨어진다 야 레이저가 안 보여요!! 오이씨 어어 어 어? 아 미신 이거 여기 이렇게 치면 안되는데? 쥐셨구만 김두아이 이제 너의 목숨도 끝이라고 진짜 끝나네 아 진짜 끝나면 어떡해 아 도망가지 말고 내 탄 맞어 좋아요 그치 탄..탄소거 하면서 천천히 그치 동물형 다 먹어 하면서 천천히 그치 아이씨 미친 끝났네 괜찮아 죽일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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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좋아 엉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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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라요 눈이 못따라가잖아요 도망가지마 눈이 못따라가는데 저거 이것도 뭐야 버티기탄이냐 이거 설마 아닌데? 아이씨 이것도 뭔데 쌓이는 그리지마 아이씨 오야 어허 아이 몰라 일단은 호랑이형님 뭐 용맹하고 빠르고 ㅇ Nick 탄막 진짜 무식하게 빠른데 아이씨 아이 탄막 진짜结 무식하게 빠른데 하아~~ 허어어! 어 허어어 허어 허 underway 아엥 에르그르르그르르르블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허하 허 허 이거도 못해!! 에헤에헤에 에 으아악! 진짜 개무식하다! 날로롤로롤! 아이씨 미친! 이걸 왜 죽었지 내가? 이건 죽을만한 탄이 아닌데? 아 저 빨간 아이씨 저 겁나 큰 탄이 있구나 지금 니가 무슨 크라우피스냐? 이산탄 날리게 어이씨 뭐야 얘 왜 고장 났어? 뭐지? 나야 땡큐지만 따라따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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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따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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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미칫 야 여기서 죽으면 안되지 이거 이씨 나 왜 죽었지? 아오오이씨 뭐야 탄도 안지워줘? 아이 잠깐만 야 탄을 다 안지워준다고? 이러면 아이 잠깐만 와이씨 아이 개 당황스럽네 야 탄 전체를 지워주는 게 아니라고? 아 오케오케오케 어떤 느낌이지만 일단 알겠어 어 아 진짜 야 얘 원 야 원 원트클 가능했는데 이거 와 이거 의외로 수달력이 중요해 지금 으앗 으 으 아이. 아이. 아이 미치겠네 진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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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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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죽였구만 안돼 어디가 네 방금 죽는 소리 났는데 진짜 죽은 건 아니지 어째 아까보다 별론데 지금 상황이 아아니이 아 진짜 씨 아이씨 왜 탄소거가 안 돼 근데 그거 아까까지 됐는데 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아 진짜 아이씨 아니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문제잖아. 아잇 진짜 이씨. 고속령이었으면 살았을지도 모른데. 오야씨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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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가 없어. 오야씨. 왜왜왜왜왜. 왜왜왜왜. 아니 못 먹었어. 아잇. 나 잔기 못 먹었어요. 설마. 아잇. 소유졌네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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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렀어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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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앗. 으아아아아아악! 뭐야 이 탄이 안 지워진다고? 거까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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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고 lee. 요거는 거까봐. 요거는 못해. 요거는 못해. 저거, 저거에 낚였잖아 지금 아까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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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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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, 저거, 저거 저거, 저거, 저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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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, 저거 저거, 저거 저거 저거, 저거, 저거 저거, 저거 저거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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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